안녕하세요 갓쌤입니다. 오늘은 스케치를 입체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리볼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익스트로드 스윕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 수학 시간에 회전체 배웠잖아요. 한 선을 기준으로 면을 회전시켜서 입체도형을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회전시켜서 입체를 만드는 방식이 바로 리볼브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다리꼴을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화면 뷰를 탑뷰로 해주고 다음과 같이 사다리꼴을 하나 그려줍니다. 그리고 리볼브를 실행합니다. 프로파일로 사다리꼴 면을 선택해주고요. 액시스 버튼 클릭하고 회전축을 선택해줍니다.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안보이는데요. 화면을 약간 회전시켜주면 원형 핸들이 보입니다. 이 원을 잡고 쭉 드래그를 해주면 프로파일이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면서 입체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학시간에 배운 회전체와 같은 원리로 입체도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핸들을 360도 돌리면 만들어졌던 입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360도 회전한 입체를 만들 때는 수치입력창을 이용하면 됩니다. 아까 사다리꼴에서 회전축으로 다른 선을 선택하면 다른 입체가 생성되겠죠. 다른 회전축을 한번 선택해보겠습니다. 회전축과 떨어진 프로파일을 그리면 가운데가 비어있는 입체도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회전축을 그려주고요. 이쪽의 폴리라인으로 원하는 프로파일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리볼브를 실행하고 프로파일 선택, 회전축 선택 그리고 핸들을 돌려주면 안이 이렇게 비어있는 회전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리볼브를 응용하면 다양한 입체를 만들 수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LED 명패도 이 리볼브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입체 글씨를 붙여줄 바닥으로 직육면체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 위에 텍스트를 적어줍니다. 갓셈티비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글꼴은 단순한 맑은 고딕으로 해주고 진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리볼브를 실행할 기준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그리고 리볼브를 실행할 기준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이 텍스트를 선택하고 퀵메뉴에서 익스플로드를 클릭합니다. 그럼 텍스트가 스케치의 프로파일로 변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리볼브를 시켜주면 됩니다. 하나씩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전체를 선택하고 리볼브를 해줍니다. 이제 이렇게 입체 명패가 완성되었습니다. 바닥 부분에 LED를 넣어줄 부분만 만들어주면 LED 명패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리볼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프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